음악 일상생활하면서 간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물티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니만큼 성분부터 까다롭게 따져보고 구매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한회사 한포의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한회사 한포는 100% 대나무 원단을 사용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명 반부 밀티슈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미세플라스틱 걱정 없이 사용하고 쓰고 난 후에는 미생물에 의해 자연 생분해되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섬유인증 시스템인 오코덱스 인증을 받은 원사를 사용한 대나무 원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성은 물론 뛰어난 흡수성과 항균 효과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특별한 원단을 사용해 한포만의 특허 공법으로 완성한 안심물티슈, 물티슈부터 행주티슈, 샤워티슈 등 다양한 형태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차례로 만나볼까요? 먼저 대표 상품인 물티슈는 클래식 라인과 프리미엄 라인 두 가지 종류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6단계의 꼼꼼한 정수 과정을 거친 깨끗하고 안전한 정제수를 사용한 물티슈로 더욱더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클래식 라인과 프리미엄 라인 모두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짱짱하다는 칭찬이 자자한데요 특히나 늘어짐이 없고 잘 찢어지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 제품은 바로 샤워티슈인데요 운동이나 캠핑, 여행시에 또 병원 등에서 간편하게 온몸을 닦을 수 있는 제품으로 물 없이도 샤워한 듯한 상쾌함을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오염물질을 닦고 조물조물 빨면 금방 때가 잘 빠진다고 하고 소취 효과도 있어서 냄새 배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큼지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닦아주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위생을 책임지는 제품들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주 티슈는 세종력이 뛰어난 베이킹 소다를 함유하고 있어서 청소와 동시에 살균, 향균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도톰해서 한 장으로 주방 구석구석 청소하시기에도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내구성이 뛰어나 여러 번 빨아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품 처리되지 않은 대나무 원단 100%의 마른 행주 제품은 물론 한 장씩 뜯어서 쓰는 롤렉 타입으로 필요한 만큼 뜯어서 사용할 수 있는 키친타월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포의 제품들은 형광증백제, 포르말데이드 등 유해성분 불감질 테스트를 통과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환경을 모두 생각한 한포 대나무 속살 물티슈의 특별함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